미니스의 스마트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깨끗하고 스마트하게 미니스의 스마트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요즘 시대 딱이죠? 딱이야 도화지 대신에 탭이 스마트폰이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컬러가 있어요 색상을 조합하면 무려 169가지 색을 조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크기 그리고 혼합하는 거 오렌지색은 빨강이랑 노랑이랑 섞이면 오렌지색이 될까?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랑 얘기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그림을 그리고 또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저장 누르면 저장 완료 이거 지금 저장한 걸 아빠한테 보내줄 거야 누르지는 말고 카카오톡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명화도 할 수 있고요 우와! 영어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셋! 셋!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, 색깔 공부, 그 다음에 미술놀이를 이제부터 구미스의 스마트 팔레트로 즐겁게 해봅시다!